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년입니다 오늘은 여기 서초동 남부 터미널 부근에 있는 AV플라자에 와 있어요 AV플라자 저희 여러 번 취재를 하고 제품 리뷰도 하고 이미 익숙하신 분들 많겠죠 오늘은 AV플라자에서 B&W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해드릴 얘기는 B&W 리뷰나 이런 것보다는 B&W 즐기기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이 얘기를 빌어서 AV플라자 사용법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 거창하게 할 건 없지만 이제 매장들이 복합매장 시대에서 복합매장은 복합매장대로 그대로 발전을 하고 개별 매장 오디오 전문 스펙과 시설을 갖춘 대형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매장 안에 사실 매장이라고 부르기 좀 애매할 정도로 매장 그러면 이제 우리 딱 머릿속에 어떤 그 정도 사이즈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규모가 아니고 사실 와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전체만 해도 지금 전체의 면적이 200평인가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데 와서 처음에 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보고 가야 될까 어느 순서대로 뭘 먼저 봐야 될지 예를 들어서 윌슨을 보러 왔어 근데 옆에 보니까 생각지도 않던 B&W가 보이고 매지코가 보이고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시든 안 사시든 하여튼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원래 윌슨을 보러 갔는데 윌슨은 별로 본 게 없어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매장을 좀 재밌게 아주 알차게 다녀왔다 이게 또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 근거리에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 보면 종종 아주 그냥 먼 거리를 대여섯 시간 걸리는 거리를 진짜 맘먹고 혹은 막 1박 2일로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을 많이 잡고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내가 들을 만큼 또 살펴볼 만큼 충분히 못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나름의 어떤 그런 요령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경우는 정말 인지 얘기의 문제인데 그 얘기 아무것도 없이 오는 거예요 아 오늘 한번 시간 있으니까 구경 한번 쓱 가보자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남탓하면 안 돼요 본인이 와서 내 마음 나도 몰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오디오라는 게 특히 음악을 좋아하는 심지어 음악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첨벌은 오디오 기기의 그 놀라운 소리에 마음을 썩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래닝 좀 거창하게는 플래닝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고 AV 플라자를 놀러 올 때 다른 복합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매장 여러 물건이 있는 매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딱 소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길로 갈 경우가 많은데 그런 설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맘에도 없는 걸 툭 들여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또 특이하게 아 이건 내 나의 잘못이었어 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오늘 덤탱이 썼네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사실은 본인이 잘못 산 아 맘에도 없는 거 들고 온 경우에 대한 대상 기재 혹은 내가 사오서 나는 결정은 내가 다 하고 남 탓을 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게 인지 부조와 그쪽으로 이렇게 무슨 액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AV플라자 같은 이 부분이 많은 곳에 올 때는 특히 그런 요령이 필요하고 반대로 이거를 아 정말 오늘 거기 잘 다녀왔다 난 거기 다녀와서 진짜 인생이 바뀌었다 이건 좀 과하지만 이 정도 계획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오늘 B&W 얘기를 하면서 자 예를 들어서 B&W는 이렇게 들어봐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처럼 음악을 좀 들어보는데 오늘 리뷰하는 날은 아니니까 간단한 B&W의 소리가 이렇다 한 레인지를 그냥 딱 샘플로 저희 앞에 많이 들었으니까 두 곡 정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또 이 말씀 이어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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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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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